1. 시멘트 클린커의 주요 광물이 시멘트 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화학 저항성에 대한 영향은 C4AF가 C3A보다 적다. 2. 굵은 골제 채가름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표를 얻었다. 굵은 골제 최대 치수는? 2. 25mm 3.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실리카 퓸은 비표면적이 작고 미연소탄소를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공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A의제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4. 굵은 골제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호칭 치수 5mm의 채에 남는 시료만을 철망에 넣고 20플러스 마이너스 5도 G의 물속에서 24시간 담근 후 수중 질량을 측정한다. 5. 물결합제비 40% 및 62.5%인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각각 46.0MPa 및 26.2MPa였다.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가 35.0MPa인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로서 적당한 것은? 3. 50.0% 6. 한국산업표준의 시멘트 물리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모루타르의 관입시험에 의하여 초결시간과 종결시간을 측정한다. 7. 시멘트의 비중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풍화의 정도 8. 다음 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장골제의 유기불순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표준 용액의 색보다 짙었기 때문에 양질의 골제로 판정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하였다. 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애시, 고로슬레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퓸을 시멘트 재료에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제 사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3. 플라이애시와 실리카퓸의 압 50% 10.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라프탈렌계 고성능 감수제는 첨가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공기량 과다현상과 경화지연에 우려가 있다. 12. 콘크리트의 배압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압축강도 시험 실적이 필요하다. 시험 횟수가 규정 횟수 이하인 경우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를 사용하는데 다음 중 그 값이 틀린 것은? 2. 시험 횟수 25의 1.04 12. 콘크리트 배압 설계에서 단위수량 165kg, 물시멘트비 40%, 시멘트밀도 3.15ccm3, 공기량 3%로 하는 경우 골제의 절대용적을 구한 값으로 맞는 것은? 3. 674리터 13. 다음 표는 골제의 함수상태에 따른 질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잔골제와 흡수율과 표면 수율은 얼마인가? 잔골제 표면 수율 4.6.38, 4.00 14. 한중 콘크리트 배압 시 이용하는 일반적인 적산 온도식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도시디 세타 T시간 중에 콘크리트의 일평균 양생 온도 T시간 3번 15. 콘크리트용 골제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순 잔골제의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시험은 2.5mm 채를 통과하고 1.2mm 채에 남아있는 것을 시료로 사용한다. 16.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는 콘크리트의 경우 내구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환경에 처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적합하지 않은 재료는? 3. 조강 시멘트 17. 콘크리트의 배압에서 물결합제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45% 이하로 한다. 18.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시험에서 화학 혼화제의 품질 규정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투수 개수 19. 콘크리트용 혼화 재료로서 플라이 애쉬의 품질을 시험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조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 조제된 시료는 시험시까지 시험실과 비슷한 습도가 되도록 시험실의 대기 중에서 보관한다. 20. 30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실적으로부터 구한 압축강도의 표준 편차는 4.8MPa이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가 40MPa일 때 대압강도는 얼마인가? 3. 47.2MPa 22.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크리프가 크다. 2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공기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동가짐에 따른 공기량의 감소는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작을수록 부재 단면이 클수록 빠르다. 23. 공기량이 콘크리트에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동일한 물결합제 비해서는 공기량이 증가할 때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24. KSF-4009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트럭 에지테이터로 운반했을 때 콘크리트의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슬럼프의 차이가 20mm 이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데이터를 보고 불편 분산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1. 1.30 26. 다음 콘크리트의 비파그 시험 중 균열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1. 초음파법 2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염소이온량 200mgl 이하 2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fck 35mPa인 경우 판정 기준은 가 연속 3의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압축강도 이상, 나 1의 시험값이 설계 기준 압축강도의 80% 이상이다. 29. 비파그 검사에 의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것은? 2. 콘크리트 배합비 3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 중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슬럼프 플로가 700mm인 경우 허용 오차는 ±125mm이다. 31. ksf-240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규정된 내용 중 콘크리트를 채우기 시작하여 슬럼프 콘을 들어 올려 종료할 때까지 시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3분 이내 32.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치마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철근의 직경이 작을수록 치마균열은 증가한다. 33.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은? 1. 리몰딤 시험 34. 다음 콘크리트 믹싱 시 재료에 대한 계량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혼화재 계량 시 측정 단위는 질량의 단위이며, 1회 계량 물량의 한계 오차는 ±2% 이내이다. 35.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10개 공시체의 압축 강도를 측정한 결과의 평균 강도가 25MPa이고, 표준 편차가 2.5MPa인 경우의 변동 개수는 얼마인가? 1. 10% 36.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재료 중 골재의 저장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골재 저장 장소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배수 설비를 한다. 37.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시체의 측면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이얼 게이지 방법이 사용된다. 38.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피관리도, 단위당 별점수 관리도 39.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기량 측정기의 용적은 물을 붓지 않고 시험하는 경우는 적어도 5L 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0. 콘크리트의 재료 분류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워커빌리티 41. 쇼크리트에서 뿜어붙이기 성능의 설정 항목으로 틀린 것은? 1. 물결합제비 42.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굵은 골제의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굵은 골제의 최대 치수를 증가시킨다. 44. 다음 중 촉진 양생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습윤 양생 45. 시공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위치는 바닥틀과의 경계 부근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6. 수밀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물결합제비는 5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7. 공장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의 배압은 클로우시엄을 원칙으로 한다. 48. 치마균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치마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49.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로 옳은 것은? 2. 여름에는 4에서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에서 15시간 정도. 50. 고유동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자기충전성은 500mm 풀로 도달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51. 해양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굵은 골제 최대치수가 25mm이고 물보라 지역에 놓여진 구조물인 경우 내구성으로 정해지는 단위 결합제비량은 300kg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2. 메스콘크리트에서 균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경우의 온도균열 지수의 범위는? 4. 1.5 이상 53.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150m세마다 1회씩 실시한다. 54. 슈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구지보제로 슈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재령 28일의 부착강도는 4.0MPa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5. 콘크리트의 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실시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6. 고강도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다음 표에 안에 들어갈 적절한 수치는? 3. A 40% B 40MPa 57.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항생 시 소요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0도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8.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2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59. 슈크리트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슈크리트는 타설되는 장소의 대기온도가 30도씨 이상이 되면 건식 및 습식 슈크리트 모두 뿜어붙이기를 할 수 없다. 60. 콘크리트 펌핑 조건이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최대 소요 압력을 대략적으로 구하면? 3. 23.7mm 61. 그림과 같은 T형 단면의 3D38에 철근이 배근되었다면 등가의 압축응력의 깊이 A의 크기는? 3. 111.3mm 62. 그림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 핀부재의 최애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티가 0.00 사용일 경우 강도 감소 개수는? 2. 0.783 63. 사변에 의해 지지되는 2방향 슬랩 중 1방향 슬랩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1. LS가 2보다 클 때 64. 토목구조물의 상태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 등급을 산정한다. 이때 상태평가 등급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이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65. 티법칙을 이용하여 탄산화 깊이를 산정하고자 한다. 준공 후 25년 경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깊이가 15mm이라고 할 때 준공 후 100년 된 시점의 탄산화 깊이는 얼마인가? 4. 30mm 66. 보관공법 중에서 외부 케이블 공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이나 열화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 67. 초음파속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3. 음속만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68. 콘크리트 자체의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수축균열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4. 염화물 침투 69. 콘크리트를 각종 섬유로 보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섬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섬유의 압축 및 인장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70. 구조물의 부재, 부재 간의 연결부 및 각 부재 단면의 휘모멘트, 충력, 전단력, 비틀린 모멘트에 대한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값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강도 감소 개수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2. 포스트텐션 정착구역 0.65 71. 지간이 4m인 직사각형 단면의 단순보가 있다. 2. 이 보의 자중을 포함한 고정화 중 20knn과 파라 중 10knn이 작용하고 있을 때의 개수 휘모멘트 강도는 얼마인가? 4. 80knn 72. fck는 40MPa, fy는 400MPa이고, bw는 300mm, d는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최소 철근 양은? 3. 593mm 73.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스터럽을 배근하는 주목적은? 4. 콘크리트의 사인장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74. 콘크리트 내에서 염소이온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2. 철근의 부식 여부 75. 보관공법 중에서 연속 섬유시트 접착 공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량강성의 증가가 크다 76. 콘크리트의 구조 설계 기준에서 처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못도는 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 규정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 400MPa의 철근에 대한 값에 대해 규정한다.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이 아닌 경우에 최소 두께 산정에 사용하는 개수의식으로 오른 것은? 1. 77. 알칼리골 재반응은 콘크리트 내부에 국부적인 팽창 압력을 발생시켜 구조물의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알칼리골 재반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응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알칼리 실리카반응 78. 아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철근보의 설계 전단 강도는? 3. 은수직으로 설치되며 간격은 150mm이고 FCK는 24MPa, FYT는 400MPa이다. 3. 324.5KN 79. 아래 그림과 같은 복철근보 단면의 설계 횜강도를 구하면? 에즈는 3042mm2, 에즈는 774mm2, FCK는 28MPa, FY는 350MPa이고 타깃이 압축철근이 항복하며 이 단면은 인장집의 단면이다. 2. 403.5KNM 80.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방법 중 전자파 레이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철근부식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